안녕하세요. 여러분 본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본패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에는 불교음악사연구라는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패란 무엇인가 뿐 아니라 본패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또 음악으로 저희가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탁을 드렸어요. 누가 오셨을까요? 네, 덕림스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스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소개를 조금 할게요. 조계종 어산종장이 되셨는데요. 일단 제장에서 본패를 하시는 모습 좀 볼까요? 스님께서 누구시냐고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행렬하시는데 이 앞에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은사님 옆에서 이렇게 지흥을 타주하면서 본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셨나 볼게요.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단연간에 앙거참선을 수행하셨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선악과에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본패의 수행원리와 활용방안 연구를 하셨어요. 또 강의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자어 명상이라는 참선 지도하고 명상하는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패뿐 아니라 태평소도 잘 부시고요. 동의스님은 비구니스님이신데 아주 특별하게도 비쿠스님을 수지자로 두셨습니다. 진관사 수륙제를 이렇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하셨고 얼마 전에 자승대종사 다비식에서도 이렇게 설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계종 어산종장이시고 또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부장으로 이렇게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스님께 저는 특별히 이것을 부탁했어요. 수행과 명상음악으로서의 범패를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원에 정말 쟁쟁한 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연주생활로 바빠요. 그래서 결강한 분도 있고 해서 이 강의를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촬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구석에 조그마한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뒀는데 여러분 그냥 이것을 화면에 그른 것보다 수행한다 생각하고 정말 그 범패가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명상 수행으로서의 그 세계를 명상한다 생각하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는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라고 하는 이런 불교의 종지 뭐라 그러는지 한국불교는 영어로 표현하면서도 선불교라고 하는 이런 불교의 종지 가르친 지향점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불교 조개종의 특징인데 이것을 영어로 조개우호자 영어로 표현하면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 이런 내용으로 가르친 지향점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불교 조개종의 특징인데 이것을 영어로 장부자유구총기니 막향열의 행체에게 해 장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이 있으니 설령 부처님이 가신 길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는 말아라 복창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문화예술대학원과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맞는 그런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예술대학원을 왔는지도 모르는데요. 출가를 하다 보면 많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영불이라는 걸 외우고 가르치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에 처음에 행자실에 가면 저 스님 될래요? 그러면은 옷 다 갈아입히고 이렇게 이제 머리는 아직 깎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야신경 외우세요. 입줄내로 외우세요. 청수경 보름 내로 외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은 법당에 가서 시키거든요. 부탁 주면서 일정 시간을 주면서 심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리아 바로 이제 세바라야 무리사사바라 무슨 뜻도 모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스님 노릇을 잘하는 걸로 믿고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하다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우리 예술계에서는 신명이라고 합니다. 신명 신명이 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신심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좀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심나네 이렇게 하고 일반 예술계에서는 신명이라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걸 정말 잘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좀 본격적으로 제가 찾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걸 찾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술적인 세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예술적인 방법론으로 봐도 그래서 그걸 찾아 찾아가고 가고 하다보니까 이 속에 엄청난 예술적인 자원이 있는 것도 발견했고 이 속에 엄청난 지향점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라고 할 수도 있죠. 모티브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결국에는 박사 논문까지 과정까지 연구하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사람이 고무되는지 이유를 알았죠. 그게 뭐냐 하면 원래가 수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예술이니까 불교도 여흥이 필요해서 여흥의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막에는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수행으로 한 것이고 수행으로 하다보니까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다보니까 좀 더 잘해봐 그러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빨리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또 한문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하고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 종교적인 헌사를 하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귀의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인도에서 하는 인사가 남아스테죠. 당신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께 귀하고 헌사하고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아까 성불교에서는 자기 독창성을 찾아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 역시 부처님과 반대의 길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독창적인 길을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패를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범패가 정말로 좋은 수행이고 부처님 사실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수행이에요. 불교가 2568년 부처님 열반 기준으로 하면 2568년인데 한국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 이전에 아주 오랜 종교적 전통이 있었죠. 인도에서 그 부분은 지금 홍박 본강의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 윤소희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연구를 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시고 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좋은 것, 중요한 것라도 누가 찾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거의 다 찾아 놓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 범패 수행이라는 원형이 종교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예술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고 또 철학적인 완성도까지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난 모든 걸 새로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불교 교단의 그대로는 아니지만 개성 창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게 발전시키셔가지고 불교 수행으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시고 수행하도록 권장하셨다. 이 내용까지 제가 박사 논문하면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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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출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패 수행이란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원래는 태고종 오송강 스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님께 배웠고 또 24살때 인자 묵자 조개종 의장 지금 현재 의장이신 임묵스님께 배웠고 또 여기 우리 한국 범패 음악의 뭐랄까 큰 스승이신 박송강 스님의 가르침을 새로 개성하신 동희 스님이라는 분께도 또 범패를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엔터를 쳐야 합니다. 이거는 안먹네요. 오긴 했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안먹을 수 있으니까 엔터를 쳐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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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범패의 가장 중요한 장르인데 짓소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 국악의 3대 성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가 범패라고 하는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신라 시대의 시작이 전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시간을 허용없이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의 강을 건넌다 이 경지를 터득을 하면 요가 수트라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의 강을 건너면 생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목숨이니까. 그런 저는 힌트를 많이 얻었고요. 이 짓소리를 통해서. 이 짓소리가 화음경에 나오는 42자모 선제 동자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지중예 동자의 수행으로서 범패가 정통수행이 아닌 줄로 알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통수행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문헌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시베타 검색하는 거 알려달라고 입탁을 하셔가지고 반갑게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오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불교의 대장경 중에 물론 고려대장경도 있고 신수대장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경이 있는데 세 개 퍼져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탈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대장경 안에 있는 내용을 불교의 내용을 다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 시베타라고 하는 대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기는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짓소리와 유사한 수행을 하면 완전히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난번이가 했죠? 방자로 아하셨겠네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마 교수님이시라면 꼭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미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아하자를 창할시 아하자를 음성자목으로서 아하자가 근본인데 이걸 근본으로 42자목이 있고 이걸 창할시 영유 보살 위덕 임무차별경계 반야바라밀문에 근거하여 일체법이 본래 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나지 않았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본래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2자목이 다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짓소리 수행의 전통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짓소리 수행이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잠깐만요. 이렇게 우주를 인간은 사유를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냥 하늘은 멸이 반짝반짝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막 우룽팡팡하고 번개치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갈릴레오 이런 분들과 헐리학자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선조들은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 말은 인간은 왜 죽어야 되나 엄마 무릎에 베고 누워가지고 인간은 왜 죽어야 되지 저 하늘 끝으로 가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모호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계속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우주의 모습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이고 사람은 또 이렇게 일상 중에 늘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 수행이고 삶이 부처님을 부처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을 올라내기도 하는 그런 필드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선골장이라고 합니다. 부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저기에 누가 살고 누가 수행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극기 수행을 많이 하죠. 요즘 우리 종단에 전 앞 앞에 공무원장을 지내신 좌선 선수님께서 이 극기 수행을 많이 강조하셨고 지금도 극기 수행을 많이 전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것 앉는 좌선은 불안하지만 앉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석양을 바라보면서 수행하면 좋다. 이런 것도 경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물양 수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수행법이 석양을 보면서 수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생활적이죠. 이거는 우리가 음성을 낼 때 음성들이 각 대신인별로 우리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다 우리 인체와 정신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잠시 그림을 박사 논문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제 소개해 주셔서 이걸 쓴 건데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연구 분야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되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미사모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도 예경도 하고 항상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종교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학습 노트입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22살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하철에서도 외우고 걸어가면서도 외우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꺼내서 도시락 꺼내내고 그래서 보고 이렇게 계속 골목을 하면은 잘될 수 있다. 저는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죽고 나면은 제 구성들이 아마 소중히 여겨야 될 거예요. 제가 제일 공부를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했던 흔적이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서클 동료들이 제가 병원에 아빠 누워 있을 때 다녀갑니다 하고 거기다 낙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정답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불교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불교는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불교를 사람은 말을 하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다 설명해 주신 게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셨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이라는 가르침에 또 인도 전통의 미학적 관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이기도 한데 거기에 꼭 부처님은 가릉빈가와 같은 범음성 우주의 소리를 가지셨다. 이렇게 찬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 범패를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뜻으로 범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음성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서 범음이라고도 하고 그 두 가지 다 부처님의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신 내용이나 부처님의 설법하신 아름다운 음성이 전부 부처님의 정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다. 듣고만 있을 기분 좋다. 이런 분들 보면은 분명히 마음씨도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 있었죠. 얼마 전에 작곡하신 그분의 동굴 목소리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음성이셨다. 그래서 그 설법과 진리를 설파하는 노래이고 부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그런 노래이고 수련이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범패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 우리 대성불교권의 제공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제공이 우리 불교로 우리 어떤 서구사회로 치면은 보통 서구 동양 할 것 없이 페스티벌이라는 게 유명하죠. 페스티벌 또는 오페라 종교가극 이런 형식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불교 종합예술이 바로 범패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범패를 노래하고 충도 추고 설법도 하고 좋은 음식도 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미술로 불교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큰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영산제고 영산제는 73년도에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었고 이 이제 우리 대한불교 종에서는 수륙제를 문화제로 무형문화제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화사 수륙제, 진관사 왕실수륙제, 그리고 또 이제 고나무 수륙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문화제로 등록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저희 협회의 스님들이 오래전에 고암마토홀에서 공연했던 모습인데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키가 크다고 맨 뒤에 쓰라고 해서 자기애입니다. 저는 저한테는 잘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범패의 태고종과 교계종의 유명한 의장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고압들이 같이 아까 들려드린 짓소리를 공연 무대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에게 짓소리를 가르쳐 주신 동자 흑자 스님이시고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의장이십니다. 또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태고종 영삼보존에서 범패를 전부 관장하고 계신 영삼보존의 총재 승인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은 범패의 큰 스승이신 송자 암자 의장선생님의 장남이시고 또 영산제의 고문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큰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가 범패를 배웠습니다. 우리 스님 옆에 계시는 분이 고산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고산선생님. 그리고 여기 맨 끝에서 두 번째 제가 했죠. 지금하고는 우리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공연 실험에서 하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원을 그려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공연 무대에 맞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좌중을 이렇게 둘러보시죠. 잘 맞추고 있나 편일되지 않게 직접 살피시면서 의장선생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태평소 소리는 약간 옛날을 이제 페스티벌로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가미된 그런 요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럴지 않았을 거에요.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삼행육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명산지수록제에는 아 그런데 이라고 할 때 저희는 두 분 수수리보다 그렇죠.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려드린 그 음성은 그대로 음성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예로 들려드리는 거 제가 공부했던 필사한 구원보입니다. 범패의 악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인도음악을 악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별 걱정을 다 안다 그런데요 인도분들 왜냐하면 자기들 전통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악보로 그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돼요. 그런데 범패가 인도에서 유래되어서 그런지 악보로 그리기가 너무너무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범패 만큼은 성악이 대부분 그렇죠. 가곡은 저도 국악과 다닐 때 악보로 공부도 했지만 한소리하고 성악만큼은 그래서 자연의 소리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소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소리가 많거든요. 저기 보면 도량계 사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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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부중 황림법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스님들이 꼭 우리 동북대에 이렇게 푸른 실록을 보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실내가 좀 울리고 에코가 있고 해서 그런데 꼭 스님들이 다 배워가지고 수십 년 된 공력으로 합창으로 꼭 합니다. 그게 정말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이 잘 수련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그룹하고 환심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없다는게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수행의 이익을 잘 잘 까지는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검폐 수행자로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분들은 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하염없이 하는 그런 수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끝까지 계속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명상음악 좀 관심 생기는 신의 스님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스님을 소개해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이따 갈 때 명함 드리고 갈게요. 저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들려드린 〯〯〯〯〯〯 〯〯〯〯 〯〯〯〯 〯〯〯〯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 소리 처음 듣을때 되게 궁금하더라구요 무슨 소리가 저렇게 멋있노 토성이 제 옆을 막 기차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제가 이 범패를 연구를 하기에는 하나의 운동력이 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소리가 아까 했던 것하고 다르죠 나름 이유를 찾은 거에요 그게 왜 다른가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께요 이게 범패 수행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게 나오네요 범패 수행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범패 수행은 짓소리와 헛소리로 되어 있는데 짓소리는 조금 전에 해드린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고 마치 명상하는 소리 같죠 명상하고 깊은 선정으로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이 소리는 저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화음 42 자모와 같은 이런 수행 화음 42 자모에도 음성봉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행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 소논문 쓰다가 그것도 몇 년 전이지만 근래에 소논문 쓰다가 영산제와 같은 다양한 수행 스타일이 있는 거기에서 제가 수년 동안 모르고 수행했던 모르고 배웠던 그 하나의 형태에서 완전히 힌트를 얻어냈죠 그래서 이게 자모에서 비롯된 수행이다 그리고 막 이제 시베타 뒤집어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대성굴교 경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 전해졌고 대만에도 명확하게 그 수행이 있고 또 문헌으로 많이 있고 한데 우리 한국굴교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진왜란도 겪고 또 조선왕주 500년도 겪고 또 일제 36년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중요하게 응급하고 선양할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문헌이 중요하구나 문헌하고 음악은 저는 타임캡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유를 몰라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다 찾다 보니까 아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저기 신경세포들처럼 지금까지 전화해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짓소리 수행은 선정의 수행이에요 그걸 하면서 직접 깨달음을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하다 보면 추구하게 되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에요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선정을 수행하는 소리이고 그걸 통해서 저도 한참 때 정말 한참 젊을 때 열렬하게 수행을 할 때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삼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삼매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긴 하지만 설명은 쉽게 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하면 심일경이라고 합니다 심일경 마음이 하나의 경지로 또렷이 모아진 것 그걸 삼매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12시간을 할 수 있었던 거에요 그게 안되면은 못하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삼매 수행을 저는 리얼하게 그 범패를 통해서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수승한 삼매의 경지는 무한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범패를 통해서 이런 소중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절대 게으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가 정말 잘했던 게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정말 굴하지 않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힘이 안들면서 시간이 훅 가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리고 저 전부 다 타이밍을 했습니다 카운팅을 했습니다 한 곡 한 곡 하면은 15분 두 곡 하면은 30분 네 곡 하면은 2시간이잖아요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간 했던 게 근데 그게 카운팅하는 게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하면서 카운팅을 해도 전하는 수행에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삼천배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게 카운팅하는 게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자 여기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석가문이 이 발견이 정말 저한테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이거 시베타 찾다 보니까 제가 전생부터 뭔가 인연이 있었는지 이 내용이 너무 친숙한 거에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소외고 여기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을 하셨는데 전생에 불사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서 제가 간단하게 써물을 해드릴게요 그 불사불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두 손을 합장하고 한 발을 든 채로 그걸 개족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고행수행인데 한 발을 든 채로 한 발로 서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기를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그 수행이 끝나고 나니까 불사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건대 여기 넘어가면 여기 있네요 내가 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여 마치고 부처님을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니 부처님께서 나의 발언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94급이 지나서 부처가 되리니 불호를 부처님은 이름이라고 안합니다 고라고 합니다 불호를 석가문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저때 수기를 얻고 선고를 한다는 약속입니다 정진하여 계속해서 공덕 키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무한히 하던 중에 하늘난 세월동안 범천 우주의 왕 제석천 하늘의 왕 또 전륜성왕 온 세계를 무력을 쓰지 않고 지배하는 왕 이런 등유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업의 인용공덕으로 인해 나는 네 가지 변제를 구족하게 되어 나와 나와 대로나여 이기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나는 무상 정각을 이루었으며 위없는 법륜을 불리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자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를 슬퍼하시는 것을 최종 궁극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싸워서 다 이겼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정말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을 여기에 불사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그 수기를 받은 이유가 부처님을 잔탄한 거예요 우리는 잔탄하면 뭐 칭찬하면 아부하지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마음 거짓없는 마음으로 잔탄하는 것은 최상의 수행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무수히 보이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그 이 잔탄하는 내용이 선정 수행을 하면서 잔탄을 해야지 승부를 한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빠른 속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다 있더라구요 네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경전 중에 고파경에 있고요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듣기 싫어라 해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부처가 될 뿐이시여 이렇게 계속 일생 동안 하셨대요 다른 수행 아무도 안하시고 오로지 그 수행만 하셨는데 어 사람들이 막 쫓아 보내고 도망다니면서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 그 독특한 캐릭터가 부처님의 자신의 전생이라고 부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법화경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목 명령이라는 경기에 경전해 보면은 아주 무한한 속도로 그 수행을 모르는 수행자를 에 능가한다 이 찬탄하는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부처님께서 아주 그냥 무모히 고구정장하게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찬탄을 해야한다 이 말씀을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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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토끼가 싫다는 내용은 그만큼 순수한 수행자라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시계 표현을 했을 겁니다. 대비 그렇습니다. 경제는 서사툴을 보면은 여기 아이들이 아 주인수님 사랑해요 하잖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바로 찬탄이라는 것. 여기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다른 세계에서도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셨는데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부처님이 진흙탕 위를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은 환영을 받아서 걸어가시니까 해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땅에다 깔아드렸다. 그럼 여기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연등부처님께서 빨리 지나가겠네요. 여기를 바라면서 여기 머리에 벽떼에 연세한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석강무늬 부처님의 전생 수행의 참고로 이번에 보스톤에서 제가 분사님들 모시고 가서 보스톤에서 85년만에 다시 환수해온 부처님 사리 중에 연등부처님 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사리 불사리와 법신사리로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세 분의 부처님 사리가 있는데 계신데 두 분의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는 부처님이거든요. 아득한 세월 이전에 경전에만 등장하는 부처님이신데 거기에 공안이 되어 계세요. 그 연등부처님하고 가석부처님께서 그래서 가석부처님은 아주 정말 그 초의 부처님이시고 연등부처님은 석강무늬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내용인데 왜 그렇게 고려 최대의 사찰에 대암사에 그런 사리가 모셔되어 있을까 시대탈도 가도 경전 제목을 입력한 지금 스님이 무념하니까 무념이 들어간 경전 내용이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중요한 기능이 무념이라는 내용이 전부 노란색으로 반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부 지도 보듯이 거기에서 찾아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장의 내용을 자기가 해독을 해봐야 돼요. 해독을 해보면 자기가 찾는 내용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보통 검색어가 일치하면 다른 내용이 많겠지만 그 중에 거의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개만 찾아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적이잖아요. 종적을 거기다 치는 그 종적이 있는 경전이 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그게 또 어느 경전인지 그 표가 있거든요. 그 표의 사과 뭐 세세한 거 빼고 딱 핵심 그것만 딱 요해서 각자에 넣으면 된다.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온라인 이용할 때도 검색어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검색어 설정을 잘하면 빨리 찾듯이 그런 감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만 해야되나 생각했는데 그거 맞아 하셔야죠. 시간이 좀 허락이 되시나보죠. 그러면은 제가 하던 거가 제가 하던 거가 아까 이런 내용인데 찬탄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찬탄에 대한 제가 재미난 내용을 경전에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저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일행들이 이렇게 이제 길가에 서서 하늘을 보면서 구경을 해요. 네. 다음에 뵙을게요. 야 저기 천신들한테 지금 아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전쟁 구경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제력은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은 어 아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수비라라고 하는 하늘의 장수가 그 신통을 써가지고 순식간에 제압을 해서 4개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순식간에 제압을 해서 그 아수라가 한급히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아수라 궁으로 장엄하게 도망을 쳤다. 그 장면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보았는가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천신들도 그대들처럼 머리도 안 깎고 계율도 안 지니고 가사도 안 입고 살지만 정진을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신통이 저렇게 뛰어나다. 근데 그대들은 머리도 깎았고 가사도 입었고 출가해서 계율도 받아 지니는 신분인데도 그대들은 어떻게 정진보다는 찬탄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저는 희망을 찾았죠. 찬탄을 강조하시는 내용은 아니지만 찬탄이 정진과 더불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추리에 읽으면서 아 이거 정말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정진도 열심히 하고 찬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올바른 출가의 법입니다. 찬탄을 결국 찬탄은 뭐 공양도 받고 스님들이 또 어떤 뭐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한다 하면 또 찬탄하고 공양을 받치면 아 이 공양 받은 사람 정말 천상에 태어날 거야 찬탄하고 많은 게 있는데 찬탄이 좀 더 수월했나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스님들이 찬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지한 수행을 좀 게을리 하셨던가 보죠. 그러니까 어찌 찬탄만 열심히 하고 정진을 게을리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찬탄과 수행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출가의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면서 쭉 보니까 그동안 봐왔던 내용들이 경전에 있는 그게 서사구조나 이런거 보면 인도영화도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만든 영화는 수시로 춤을 춰요. 그 문화가 아마 이런 찬탄 문화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하죠. 그리고 이 찬탄 문화는 인도 불교 이전에도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교에서 수용을 했고 수용을 했다는 것은 불교 경전의 서사구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찬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불교 교단에서 하고 있는 예송이에요. 예송. 같아. 그렇죠. 이제 제 박사는 보면 여러가지 법문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찬탄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경전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부처님의 설법의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찬탄이 중요한 내용이고 찬탄을 많이 하면 빨리 승부를 한다. 그 건강명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백대급 동안 이 수행을 하지 않은 수행자가 수행을 한 것을 찬탄을 찬탄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금방 초월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대급 동안 하고도 승부를 초월 당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찬탄을 하지 않으면 성부를 안한다. 성부를 못한다. 이 내용과도 같다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주 독특한 저기 상불경 보살과 같은 그런 전생을 해고하시면서 찬탄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짓소리 수행을 하고 짓소리 수행을 하다가 또 찬탄을 하고 또 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무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테 테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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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팔에 떨어질 것 같지 고통을 느끼면서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의 수행이기 때문에, 선정과 같은 몸짓으로 하기 위해서 소리도 선정, 몸질도 선정을 일체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걸 저는 자모수행, 뒷소리수행의 작법이라고 이렇게 보았고요. 나비, 이걸 사방요신이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우리 기초 수행할 때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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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넷둘셋너 박자는 좀 리듬이 편하게 세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동작이거든요 그것도 저희 의장님께서는 스님은 너무 많이 움직인다 그것보다 훨씬 덜 움직여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형태를 좀 맞춰서 하는 거고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을 해요 자기가 움직이는지 자기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안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게 선정의 수행이다 그리고 찬탄으로 할 때는 너울러울라비같은 몸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울러울러 하니까 동중정이죠 동중정 이렇게 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과 동이 아주 균등하게 되어 있는 그리형태 수행이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마라충을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죠 이게 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Kiss 박자 쓰시는 게 깨진 게 3분박을 하시는 게 3분박을 하시는 거고 아까 그 1, 2, 3, 4 그점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2분박, 3분박 그 기능은 없습니다 불가 박자에는 저도 거기에 생각을 좀 오래 했는데 불가 박자는 원초적인 박자에요 불가의 박자는 극탁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일자고 그 다음에는 앞에는 천수박 이라고요 천수박 전구어치는 수리수리 마주리수수 일자 박이에요 그런데 이 영불박은 충곡같아요 등실등실등실등실등실등이 있잖아요 박자속에 연구를 하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초적인 연구를 할때는 이렇게 하면서 도량을 돌거든요 선회를 하거든요 이때 박자의 길고 느림만 있지 몇 분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악의 박자나 서양음악의 박자보다는 훨씬 더 왜냐하면 종교 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대신 빠르기는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냐신경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하반냐바람이다 신경과 앉아 대보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빠르게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데 이건 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이제 견기이장이라고 하거든요 견기이장 견기이장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히터리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뜻은 통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시추에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황 상황을 보고 지어 간다 자 무엇을 찾느냐 법 그래서 작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패에 일반적으로 작법이라고 하거든요 충도 작법이라고 모두 다 작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한다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디스코 박이다 뭐 이런 거 차차차 박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한국과 그러면 국거리 장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맞춰서 그러면은 아까 지소리나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가락 자체로 변경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소리는 그 박이 없다고 무 박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행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세요 박이 없다 저는 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초적인 느림은 있잖아요 우리 우주공간에도 지구 자전과 공전에 빠르게가 있잖아요 다 느리고 빠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이미 박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명황성의 자전이 다르듯이 그런 자연의 형태 자체가 이미 박의 어떤 모티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명황성의 자전이 다르듯이 네 이게 옛날부터 제가 30년 전에도 저한테 대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스님들 청소경은 박자를 어떻게 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는 목탁으로 그냥 칠을 뿐인데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이렇게 끊을때만 사바하 이걸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 그걸 또 느리게 하면 반부는 나누세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마 사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금 선생님은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체험으로 배우니까 체험하면서 그려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강의해 주셔서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인데 우리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에 제가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강의는 스님이 많으시면 할 수 없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에서는 이게 마음이 시끄럽고 이래서 그 진짜 기쁜 그걸 몰랐는데 다 직접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느끼는 하고 오시죠 네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직접 배우고 직접 소통하고 그럼요 그걸 점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느끼는 하고 오시죠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직접 배우고 직접 소통하고 그럼요 그렇죠 드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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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